영덕군과 영덕울진축협은 한우 계량사업소에서 자체 번식시킨 우량 송아지 33마리를 지역 21개 농가에 분양했습니다. 2013년 준공한 한우 계량사업소는 우량 번식 후 100여 마리를 입식해 3년 동안 송아지를 생산해 오고 있는데 분양 사업으로 지역 한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우량 송아지 번식 사업으로 경주와 포항에 이어 영덕과 울진 지역에서도 한우 사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